서울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고 기분 좋게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아, 무슨 무슨 아파트 낙찰자분이죠? 거기 동산 경매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그 집에 가보면 가전제품이랑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거든요.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참 난감하겠죠?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압류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서울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평소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명도과정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용 물건에서는 명도과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따라해보는 명도과정은 지난 영상 3가지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빚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금액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채권자가 보기에 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 뿐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유채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드라마에서 보면 사업하다가 잘 안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가구나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죠. 바로 그게 동산 압류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뿐만이 아니고 채무자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물건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그리고 1개월간의 생계비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거용 물건에서 압류가 되는 유채동산 품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 TV, 에어컨, 식탁, 침대, 컴퓨터 등입니다. 이 물건은 실제로 올해 3월 31일에 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던 물품들인데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상단의 경매 공고를 클릭하시고 동산 매각 공고를 누르시면 해당 공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눌러보시면 매각 장소, 감정평가액과 최저 매각 가격, 담당 집행관, 압류 물품 목록 등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전제품의 자세한 품번까지는 알 수 없고 제조사와 감정가격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렇게 여러 물품이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나는 마침 TV를 구하고 있으니까 TV 하나만 낙찰받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건 번호에 포함된 압류 물품 전체를 낙찰받으셔야만 되죠. 부동산 경매는 관할 법원에 입찰기일에 참석해서 입찰표를 써서 제출하죠. 동산 경매는 이와는 다르게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참석해서 호가 경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죠? 100만원, 110만원, 150만원 이렇게 금액을 높게 불러가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이때 채무자가 집에 있는 경우라면 낙찰받아서 채무자에게 바로 되파는 동산 경매꾼들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가 살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두었다면 이 물건들은 낙찰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압류 물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문제인데 낙찰자가 함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중앙지방법원에서 낙찰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내부에 동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채무자와 합의해서 채무자 측에서 전부 다 이전해주는 걸로 명도 합의를 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명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낙찰 후 집에 찾아가 봐도 채무자는 만나볼 수도 없고 안내문과 내용 증명을 보내도 답도 없고 관리소에 물어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다고 하네요. 이에 관계인 서류 열람을 해도 연락처가 나오지 않고요. 관리소에 연락처를 남겨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동산 압류 채권자뿐인 거예요. 채무자와의 연락이 정 닿지 않는다면 그냥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부에 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다른 짐들도 있으니까 채무자와 연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가 이 압류 물품을 빨리 동산 경매 진행을 시켜서 다른 누군가가 낙찰받아가거나 채무자와 합의를 해준다면 좋은데 이 채권자는 악의적으로 동산 경매를 진행을 안 시키고 버티고 있는 거죠. 도리어 낙찰자에게 700만원 정도 되는 압류 물품 감정평가 금액만큼 본인한테 돈을 주면 동산 경매를 진행시켜줄 거고 물건들을 자기 쪽 사람들이 낙찰받아서 그 물품을 팔아서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간에서 빨리 명도를 끝내고 싶은 낙찰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심보인데요. 일단 금액이 너무 비싸죠. 낙찰받은 부동산에 동산 압류가 걸려있다면 일반적인 명도에 비해서 어찌됐건 간에 돈이 더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한다입니다. 압류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집행관 사무실이나 채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당신이 압류한 물품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임대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류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니까 신속히 경매 진행을 시키던가 아니면 압류 해제를 하라고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내용 증명에 겁먹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산 압류 채권자가 원하는 건 돈이죠. 일정 비용을 주면 취하해주겠다고 말하는 채권자도 있죠. 그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낙찰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나가더라도 쉽고 빠르게 빨리 빈집을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채권자가 달라는 대로 주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에게 협조를 구해 압류물품 보관장소 이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압류물품은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집행관하게 신고해서 승인을 받으면 압류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간에 우리가 납찰받은 부동산에 집만 없앨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준다거나 능력 닿는 대로 협조를 구해서 채무자가 물건만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일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새로 이사간 집 주소를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채무자가 낙찰자를 도와주고 싶어해도 결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노력은 한번 해보시되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강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경매에서는 인도맹령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소송보다 훨씬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을 통해 인부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합법적으로 짐을 드러내는 거죠. 동산 압류물품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경매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굳이 끌려다닐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좀 귀찮지만 법원에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고 악의적인 채권자한테 많은 돈을 주기 싫다. 법원에 딱 정해진 비용만 납부하고 정의를 실현하시겠다 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저울질을 해보시면 되겠죠. 집행관을 대동해서 강제 집행 시 부동산 내부에 압류물품과 압류되지 않은 물품이 섞여 있더라도 무관하게 모두 창고를 이전시켜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단 9분만 지어주면 되는 거죠. 인부들이 와서 짐을 들어서 직접 짐을 포장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비용과 창고 보관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집행관실에서는 기존 동산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물건에 대한 처분을 2회 촉구한 후에 그쪽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집권으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창고 보관 비용과 집행 비용을 지급하고 물건을 찾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안 찾아간다면 낙살자가 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집행 비용을 채권으로 해서 다시 동산 압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산을 경매 진행시킨다면 일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닌 과정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동산 압류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으니까 잘 머리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얼마 전에 낙찰받은 부동산 내에 압류물품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한 사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1억 이상 들인 집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원만히 합의해서 키를 넘겨주었는데 동산 압류 채권자가 과다한 욕심을 부려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동산 압류물품 해결에 대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견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